얘 왜 안 와? 아, 정말. 아, 안녕. 너 또 늦게 왔어. 아, 미안. 나 진짜 짜증나. 벌금 5천 원, 5천 원. 못 짜증나. 야, 나 머리 봐봐. 어디랑 달라, 그치? 조금. 괜찮은데? 원하는 느낌이 아니야. 방금 갔다 온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아르모니아가 졸면서 말했어, 그냥. 진짜. 내가 진짜 100번 깨웠네. 야, 다음 검색해볼래? 어. 나오나? 아무도 없었어. 떴다, 떴어. 다 올라왔다. 누구니? 봐봐, 너 미용실에서 나오는 거. 아, 진짜? 응. 이때는 웨이브가 좀 있는데, 더? 그러니까 오면서 풀렸나 보다. 그건 뭐 지금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어, 그러게. 빠르다, 정말 빠르다. 네 웨이브 풀리는 속도도 빠르고. 하하하하. 이거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고. 그러니까. 야, 지금도 또 올라왔어. 그러네, 계속 올라오네. 응. 볼래? 응. 야, 금방 많이 올라온다. 야. 괜찮은데? 반응? 이쁘데, 이쁘데. 어, 좋네. 반응은 좋네. 응, 반응은 좋네. 응. 너, 어? 어? 너 카페 갔다 왔어? 어. 어. 너 그래서 늦었구나? 아니,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. 나 더우면 탈진하잖아. 그래서. 너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? 누구랑 갔다 왔어? 어? 뭐야. 아, 고장마. 아, 너 뭐야? 어, 이게 누구냐면. 누구랑 갔다 왔어? 야, 학교 친구. 그럼 갈게요. 네. 네. 친구야. 씨. 너. 아. 아.